오늘 아이들에게 새우요리를 실컷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요리 할거에요? 새우구이 힘좋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척 아이들 다 모아놓고 새우가 너무 먹고 싶대요. 우리 너희가 새우 먹고 싶다고 해서 새우를 5kg 사왔습니다. 5kg 많이 사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많이 드세요. 긴 라일라이더 쓰 쓰 아옥쿵 하키로 긴벗 긴벗 자 이제 새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새우 하키로에요. 하키로 하키로 자 새우를 부어서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봅시다. 리 무은 씨빙 빠이넌 무은 씨빙 빠이넌 꺼라이 자 한번 볼까요? 우리 새우가 어떻게 생각나 새우가 어떻게 생각나 새우가 못 찾아요 무은 씨빙가 못 찾아요 다시 새우 다시 새우 하이팅 하이빵 하이빵 예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밤 오케이예요 아마 이 친구들이 오늘 이거 5킬로 인데요 다 먹을 거 같아요 5킬로 인데 김 보 따이버 그래 유 꺼리야 푸바오똥햇 푸바오똥햇 낭룡띵 푸바오똥햇 유 꺼리야 푸바오똥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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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오늘도 너희가 혼자 하는구나 네 우리 와이프 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푸바오똥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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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바오똥 푸바오똥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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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ons, 아 의 Giovanni 몇 달 Florian 상 benefici 시쵸나 men at least 네 brig 와우 오우 회사 음 맛있어? 자 두번째 접시 건너갑니다 두번째 접시 가져갈게요 두번째 접시 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두번째 접시 두번째 접시 두번째 접시 두번째 접시 두번째 접시 맛있게 먹지 먹게 꺼라이 김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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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이거 그냥 5킬로 모자라겠다 흐흐흐흐 헛 하얀 하얀 카우 뭐하얀 김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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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으 으 음 저도 먹고 있습니다 으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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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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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우리 남자들이 맛있게 먹네 으 으 눅 세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3판째 올라갔습니다 세판째 올라갔고요 두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먹어버린 세판째 올라갔는데요 너무 적게 사온 것 같아 와 진짜 얘네들 새우 좋아하는구나 그녀들 사온 것 같은 느낌 반응 이 프로봄 하워드 이 프로봄 하워드 마지막으로 이 프로봄 보이스크림 surgeons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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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키로는 사 와야 될 거 그랬네 5키로 밖에 안 썼더니 지금 내 판째 굽고 있는데요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한 판에 일퀴로 더 되는 것 같아요 1키로 한 판에 1키로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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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어 가고 있습니다. 색깔이 이제 좀 나오네 그냥 아작을 내는구나 해야 돼 밥좀 먹고 먹어야 겠다 이래야 새우만 먹으니까 그냥 엄청나네요 정말 살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모자라네요 한 사람당 1kg를 더 먹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제 테이블에 새우 껍질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4kg를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판 마지막 판 들어가 겠습니다 룽래 벗긴 쩌우 쇠퍼 어 그래 룽래 벗긴 쩌우 끼라이라이 쇠퍼 쩌우 룽 룽 4kg 엘 룽 1kg 오 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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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3kg 1kg 쩌우 쓰잇크 1kg 3kg 3kg 1kg 4kg 그 다음에 또ения하고 아 네네네 자식들 네네네 olha 자식 라이라이 이인 버 양보 임 한 키로 이익 네 한 키로 이익 진짜 그래 무은 무은 바이브 페 김궁 라이 라이로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왔어요 네 우리 똑같이 나눠 주는군요 역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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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으니까 남자들이 훨씬 빨리 먹어요 삐아오가 많이 못 먹었어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요 긴 라이라이더 으응 요거 리 거의 기 라이러의 래요 으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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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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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1 마리를 이제 두 마리 밖에 안 나왔는데 3 마리를 그냥 서슴없이 음 저에게 양보해 주네요 통이 이 친구들이 한국어도 많이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일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공부도 하고. 올 마음만 있으면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